아기 잘 짜자? 아기가 감기 가야 돼 아기 청하니까 무색하고 왔어 로아야, 로아 이런 아기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나와서 계속 안아줘도 돼? 아기 띠 아기 띠 해줘 아기 띠하고 로아가 아기 안아줄 거야? 응 알았어 맛있다 아기 역시 와 완전 예쁘다 놀라서 우유 먹자 아기 그렇게 눈든 거야? 여기 띠가 먹었어? 아기 아니면 엄마가 가져가고 가자 엄마가 가자 우아고 아기 데려왔어 데려왔어? 응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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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짜자 눈 감아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어 눈 잘 감고 있는 것 같은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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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자 아니요 아기는 모자 대조 쪽으로 있을거야? 아기 없어요 아기 없어요 아기 공댕이가 나왔어 공댕이가 나왔어? 아기 책 읽어주게? 우리 아기랑 같이 볼까? 그럴까? 그러나 아기가 앉아야 되겠네 응? 됐어 아기 종이 큰 종이에 앉았을까? 응 큰 종이에 앉았어? 아기 앞에 앉았어 바빠 우유 어디 갔다 우유? 아기 우유 줄게? 응 아기가 피곤하대 아기가 피곤하대? 응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기 책 읽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로아야 아기 개니쇼 하니가 내 기기쇼 아 그럴까? 반가워 개니쇼 하니가 하니가 응 그리고 아기 하니가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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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가 로아야 로아 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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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보여줄게? 아기 졸려? 아기가 졸리대 졸리대? 아기야 아기 전화해 전화해? 왜요? 난 엄마의 아기 친구야 아기 친구야 응 아기 아기 친구가 이거 어디가 아기 엄마는 치과 엄마 전화해 봐 엄마가? 누구한테? 여보세요? 네? 치과라고요? 로아 지금 치과 치과 안 했어요 아기부터 치과 치과 시킬게요 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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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기 기다려 아기가 배가 아프대 아기 배가 아프대 아기 배가 아프대 아기 배가 아프대? 큰일났네 아기 우유 안 먹고 싶었대 아기 우유 안 먹고 싶었대 응 양파포야기 차 차야곤 괜찮은지 우아가 봐야겠다 하하하 응? 아기 우아가 진찰? 아기 아기가 아기가 감기 걸렸대 어 아기가 감기 걸렸대? 아기 기침하겠네? 어떻게 해야 돼? 아기 뭐 할 시간이야? 뭐 할 시간이야? 아기 띠띠 할 시간이야 아기 띠띠 체온 절 시간이네? 아기 괜찮은지 괜찮네? 아기 청하니까 모자 주고 왔어 거의 없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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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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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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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어디가 아파서 엄마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엄마요? 엄마 안 아픈데요? 아기 치카치카 해줘야 해요 아, 근데... 이거 뭉쳐서 잘해요 이거? 옳지 이번에는 치카치카 치아기 어디있어? 치아기 거기 있네? 어 여기 치카치카 하는거에요? 옳아 잡았어 오, 잡았어 ㅋㅋㅋㅋ 아기도 한번 벌레 있는지 봐줘 아기 벌레 없는데...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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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벌레 있어? 치료해줘야겠네? 코트에 두시대 토 jour 아기 후춘 애님 하고싶돼 아니에요 후춘 애니 안하고싶돼 잠하고 싶대 김만네요 루아야, 루아 이런 아기 동생 갖고 싶어? 응 그러면 엄마가 연이 같은 동생 낳아서 연이 계속 안아줘도 돼? 루아야, 엄마 아기 안아줘도 돼? 계속 안아줘도 돼 진짜? 응 엄마가 연이 데리고 와서 그럼 계속 이렇게 안아준다? 아기 안아줘도 돼? 엄마가 연이 데리고 와서 그럼 계속 이렇게 안아준다? 그래도 돼? 아니야 루아 안아줘 루아 안아줘 루아 안아줘 루아 안아줘 루아 안아줘